네, 하느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로 18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오늘 약속과 유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서서 몇 주 전에 보금은 수영장에 다이빙대인 동시에 수영장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 날씨가 굉장히 폭염이고 더운데 시원한 수영장에 물속에 한번 풍덩 뛰어들고 싶을 때가 많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보금이라는 것은 한번 수영장 혹은 샘물이라고 비유를 한번 해보세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보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구원의 샘물로 뛰어드는 다이빙대나 마찬가지죠. 보금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합니다. 그런데 다이빙대에서 뛰어내린 다음에 다이빙대는 이제 필요 없다. 그게 아니고 보금은 다이빙대면서 또 수영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수영장은 바닥에 있습니다. 얕은 수영장에서 뛰어내리면 큰일 나죠. 그런데 이 보금이라는 수영장, 이 보금이라는 샘물은 바닥이 없어요. 너무너무 깊어요. 그래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보금에 깊이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가 더 보금의 풍성함, 보금의 부여함, 보금 속에 있는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천국의 아름다움이 그 속에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보금이라는 것은 보금이 가지고 있는 부여함과 풍성함을 단어 하나로 혹은 몇 마디 간단한 말로 충분히 다 담아내질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보금을 앞에서 설명을 했는데 또 이런 각도로 설명하고 저런 각도로 설명을 하면서 자꾸 우리를 보금의 깊은 은혜 속으로 우리를 자꾸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기까지 1장에서부터 바울은 보금이란 뭐냐?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거져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다. 은혜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유일한 길은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값없이 주신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 공로, 내 자격, 내 실력, 내 조건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앞서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지만 오늘 보금을 또 다른 형태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약속과 유업이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쁜 짓, 우리가 막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하는 만큼 보시고 너는 노력 많이 했으니까 많이 주고 너는 한 거 없으니까 안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론 상급이라는 면에 있어서는 좀 다르지만 그건 또 다음에 설명하기로 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이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약속을 주십니다. 약속을 주세요. 창세기 12장에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너의 본토 친척 아브라함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내가 너는 복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예 전의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다음 번역을 할 때는 너는 복이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열과 같이 많게 해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해 주겠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약속의 형태를 주셨어요. 그 뒤로 아브라함이 점점점점 아브라함 당대는 사실 큰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가난 땅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가난 땅을 약속하시거든요. 그런데 약속으로만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대에 가서 이스라엘한 나라도 만들어지고 가난 땅을 유옵으로 받게도 되고 그 후손들이 받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맨 처음에 약속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로여 계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약속으로 찾아오시고 약속의 형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온갖 축복을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 말고 자기네들이 전해져 내려오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그들은 이렇게 착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한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이 이런 많은 축복을 주신 거 보니까 아브라함은 굉장히 훌륭했을 거다.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었지만 율법을 몰랐어도 아브라함은 율법을 잘 지키는 거룩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거기 보면 그렇게 적혀 있어요. 아브라함의 그 뛰어남. 아브라함이 누구보다도 뛰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복을 주셨지 그렇지 않는 다음에 왜 하나님의 복을 주셨겠냐 아예 딱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그렇게 책에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냐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여수와 23장, 4장에도 이렇게 여수와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사도행전 보시면 7장인가요? 스테반이 설교를 할 때 아브라함을 잠시 언급을 해요.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부모님은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우상 숭배자의 집이에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집안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특별한 택함을 받고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없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이유로 자격도 없고 실력도 없고 택함 받을 만한 뛰어난 남들보다 뛰어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뛰어난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멜기세덱, 살렘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욕기가 중간에 10편 앞에 있지만 사실은 아브라함 족장시대의 사람이에요. 욕을 하나님이 자랑하실 만큼 욕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주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뛰어난 인간의 조건이나 실력이 있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있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웬사랑인지 웬은혜인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우리도 우리가 여러분 뛰어난 실력이나 뛰어난 도덕적인 것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지키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예쁘고 예쁜 짓을 많이 해서 너는 정말 특별하게 거룩하고 특별하게 네 말씀 잘 지킨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복 주시는 게 아니에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창세기 12장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자격 없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일방적으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으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걸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고 구원 받고 그 복을 다 아브라함이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자녀된 우리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도 아브라함의 복이 다 우리의 복이 됐어요. 지난주일 본문 기억하시는 분이 몇 분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우리도 믿으면 누구의 자손이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3절인가요? 한번 잠깐 여러분들이 성경 앞에 본문을 잠깐 보시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다 받는 것처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 복이 또 우리의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어설을 가지고 더 깊이 파들어가면서 바울은 복음의 그 풍성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 복음을 사도바울은 자꾸 이런 각도로 설명해 주고 또 저런 각도로 설명해 주고 왜 자꾸 복음을 여러 반복해서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면서 왜 자꾸 우리를 자꾸 복음을 반복할까요? 왜 복음을 복음은 다이빙 때고 기초니까 이제 기초는 그만하고 좀 다른 좀 복음 넘어서 좀 더 다른 것으로 우리를 좀 풍요롭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복음은 또 수영장이에요. 복음 넘어 또 다른 데서 우리가 부유함과 풍요함을 얻을 필요가 없이 이 복음 안에 무궁무진한 깊이가 있는 거예요. 이 속에 풍요함과 부유함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자꾸 반복해서 생각하고 묵상을 할까요? 바울이 복음은 우리의 본성을 상당히 거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복음이 너무 좋아요. 나는 정말 죄인이고 한 것도 없고 이렇게 흉악하고 추하고 못난 나를 하나님이 거적합 없이 받아주시고 나 같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주셔서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시고 내 이 억만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 은혜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겠어요? 누가 나의 죄값을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값없이 해결해 주시고 나에게 부활의 은혜가 나의 것이 되게 하시고 저 영원한 천국을 나에게 예수 믿기만 하면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한 천국을 나의 나라로 그 나라의 나를 값없이 들여보내 주신 은혜를 너무 감격스러워하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감격도 하면서도 그렇지 않은 게 있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전에 한번 소개한 대로 어떤 과학자가 발견을 했다고 그랬죠. 인간의 DNA를 조사해 보니까 DNA 자체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우리가 살아보면 당연히 느끼는 거죠. 아기들이 조금만 커서 아기 때부터 내 거야 그러면서 보지 피우고 딱 자기밖에 생각을 할 줄 모르죠. 크면 조금 넓어지기는 넓어지지만 남을 이해하는 폭이 좀 넓어지기는 하지만 여전히 인간은 자기중심적입니다. DNA가 그렇게 인간이 탈환하면서 완전히 자기중심적인 존재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사고구조가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내 공로, 내 자격, 내 조건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낫고 훌륭하다고 생각하게 만든 거예요. 자, 유대인들을 보세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하고 자기들이 의롭고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백성된 이유를 아까도 아브라함을 막 그렇게 하나님은 사실 평범한 아브라함을 아무런 실력도 없고 뛰어난 것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은혜로 부르셨다고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은 그거를 생각하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뛰어난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뛰어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자마자 한례를 받았다. 한례받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한례받지 않은 저 이방인들 그러면서 이방인들을 개치급하면서 차별화하는 거죠. 인간에게는 이런 차별화하고 싶은 게 있어요. 차별화해서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자기를 높이기는 좀 어려우니까 아이고 저 이방인들 그런데 그 속에는 나는 너희들하고 달라 우리는 한례받았어.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뛰어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빼내심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우리도 좀 다르다는 거죠. 노희들하고 그다음에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있어. 율법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그냥 가지고 있는 것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전에 로마서 생각하면서 생각해봤죠. 그래서 우리는 모세의 율법대로 안식일 잘 지켜 우리는 제사도 잘 들여 누가 보면 18장에 나오는 바리세인이 성전에 올라가서 그 옆에 있는 세리를 가리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랑을 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는 저 세리와 같이 음행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죄짓고 그런 삶을 살지 않고 11조 잘하고 금식 잘하고 일주일의 기도 여러 번 잘하고 차별하면서 차별화하면서 자기의 공로 자기의 어떤 그 뭔가를 자기의 그 훌륭한 면 남들하고 비교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더 나은 사람으로 차별화하기를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보세요. 안 믿는 사람들의 세계 속에서도요. 이런 신앙적인 종교적인 면 말고도 나는 금수저야. 우리 집안은 달라. 학교 비교해볼까? 나는 스카이야. 서울대 고려대 연대. 뛰어난 명문 대학 나왔어. 뭐 이런 거 하면서 사람들은 자꾸 차별화하면서 자기를 좀 다른 사람과 구별하기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보금은 어때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은혜로 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여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전하는 게 보금이에요. 유대인들은 기분 나쁠까요? 안 나쁠까요? 정말 은혜를 이해한 사람은 알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처음에 화가 나가지고 이 보금은 잘못된 거다. 이건 이단이다. 없애버려야 된다. 근데 왜 화가 날까요? 할래 받았죠. 어릴 때부터 그렇게 11조 안식일 뭐 모세의 율법대로 지키면서 자기네들 내는 대로 이렇게 자기네들이 가지고 자기가 쌓아온 이 공로 자기가 쌓아온 자랑하고 싶은 것들 바리세인이 일주일에 며칠 금식하고 기도하고 11조 잘내고 이런 것들과 차별해서 자기가 다 이렇게 뭐 이렇게 우쭐우쭐하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보금은 하나님은 그런 걸 가지고 구원하시고 의롭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져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만 믿음으로 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이 온갖 복을 주신다고 하니까 자기네들이 자랑하던 것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아지니까 기분 나쁜 거죠 자기네들이 자랑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것 그걸로 구원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더군다나 복음은 끊임없이 인간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인이다 인간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성경은 계속 인간의 존재론에 대해서 구원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구원으로 즉 인간은 구원받아야 될 존재다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인 존재다 이걸 끊임없이 얘기해요 인간의 실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타락한 죄인이다 그래서 믿음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율법을 지킴으로 내 실력으로 내 공로로 내 자격으로 내 조건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복음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로 각없이 구원받는 진리를 환영하는 뜻이 보이지만 사실은 사람들 속에서 내가 남들보다 낫다는 것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어떤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바로 유대인들이 한례받은 것 몸에 표시를 가지고 있죠 다른 종교도 보면요 뭔가 더 뛰어나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모자 높이가 더 다르더라고요 어떤 뭐 그런데 보면 한번 보셨어요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종교의식을 하는 거 보면요 맨 밑에 사람은 아무것도 안 쓰고 있어요 조금 더 높은 사람은 조금 더 나은 모자를 쓰고 있고 제일 높은 사람은 모자가 이렇게 높더라고요 그리고 어깨에 걸치고 금색으로 된 휘장 같은 걸 두르고 옷도 얼마나 번쩍번쩍하는지 뭔가 인간은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것을 지지해 줄 수 있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가 왜 보금에서 너희가 이상하게 내가 전해준 보금을 속히 떠나 왜 다른 가르침으로 금방 너희가 변질되는지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바울이 막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책망을 하면서 믿음으로 막 보험 받는다 그러니까 뭐가 없냐면요 자랑할 게 없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은혜인데 나도 값없이 보험 받고 저 흉악한 아무게도 나와 같이 구원 받고 다 구원 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 이 은혜의 보금이 사실은 깊이 생각해보면 참 좋은 건데 자기 중심적인 인간의 본성은 뭔가 이 믿음만 가지고 다 똑같아졌어? 그런데 자기를 자꾸 이렇게 차별화해서 높아지고 싶단 말이에요 자기를 자랑하고 뭔가 나는 너보다 낫다라는 것을 인간은 뭔가 이렇게 나타내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종교를 보면 끊임없이 어떤 율법을 지키고 수고스럽게 고행을 하고 급력적인 삶을 살면서 종교적인 열심이나 인간적인 기여를 하면서 거짓된 안정감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신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계속 은혜로 은혜로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있는 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중간에 인간은 어떻게 빠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육체로 마치겠느냐 믿음으로 출발했다가 은혜로 출발했다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감사합니다 시작 출발했다가 나를 자랑하는 뭔가 율법 율법을 잘 지켜야 나므로 나를 자랑하고 싶은 것으로 인간은 빠지기가 쉬워요 신앙생활을 끊임없이 그래서 보금으로 자꾸 돌아다 돌아가서 다이빙대로 돌아다 돌아가서 자꾸 보금으로 돌아가서 보금에서 자꾸 다이빙을 해가지고 보금의 깊은 곳으로 자꾸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죠 계속 보금으로 나를 살피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율법적인 신앙이 되기 쉽습니다 율법적인 신앙 율법으로 나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나의 행위로 나의 행위로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싶고 내 공로 내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고리를 측정하려고 그런다고 그랬죠 내 행위가 형편없었던 주간에는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고 내가 아주 내 행위가 아주 뭐 내가 보기에 뭘 잘했으면 여러 가지 목록들 기도 매일 했어 매일 성경 읽었어 매일 예수 믿읍시다 전도 한마디씩이라도 했어 안에 설거지 해줬어 쓰레기 분리수거 해줬어 이런 거 잘했으면 하나님 나 예쁘죠 나 이번 주간에 예쁜 집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나 그러면서 보좌 앞에 나올 때 막 어깨를 으쓱하면서 나오고 그러지 않을 때는 하나님 나를 싫어하실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이 자꾸 율법적인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어요 물론 아무렇게나 되는대로 뒹굴면서 살아도 된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삶이 바뀝니다 정말 믿음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어야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믿음에서만 나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세상의 빛이 될 수 있고 소금이 될 수 있어요 율법적인 신앙은요 외식하게 돼 있어요 지식과 삶이 괴리가 일어나고 이원년적인 삶을 살게 되어지고 위선적인 삶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행할 능력이 없거든요 말씀대로 자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두 번째로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 약속을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은 내용인데 하나님은 약속을 율법보다 먼저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율법은 왜 주셨나는 다음 주에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앞서서 사람이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오늘은 지난주에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지난주에 안 오신 분을 위해서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의롭다함을 받은 후에 장세기 17장 15장에서 15장 6장에서 6절에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앞에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에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15장에서 그 다음에 약 한 20년 이상 20, 30년 흐른 후에 17장에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뭘 하라 그러셨죠 뭘 하라 그러셨다고요 장세기 17장 그러면 딱 한 마리에 나와야 됩니다 좀 성경을 읽고 성교회를 담는 뭐죠 할래 할래를 행해라 하나님의 백성된 표 할래를 행하라 그랬어요 할래를 행하기 전에 뭐가 있었다고요 먼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꾸 할래 받아야 구원받아 할래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돼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되고 나서 믿음으로 그 다음에 할래가 있었고 율법은 언제 주어졌다고요 모세시대 430년 후에 오늘 본문에도 나오듯이 430년 후에 율법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받는 겁니까 아니죠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죠 율법을 행함으로 할래를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도 아니죠 그거 주어지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은 약속이라는 형태를 각도로 살피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가지고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는 사람의 예라는 건 우리 일반적인 사회에서 그냥 일반적인 관례가 있죠 그게 뭐예요 사람의 언약이라도 여기 언약은 유언이라고 바꿔서 생각해도 됩니다 사람의 유언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 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공증이라는 게 있어요 공증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서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돌아가시고 나서 재산 가지고 싸울 수가 있거든요 내가 더 많이 가질 기다 이러면서 형은 왜 그리 많이 가지놈 동생들이 법정에 가서 소송하고 난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서 변호사에게 공증이라는 것을 합니다 유언을 남겨요 큰 아들에게는 뭐뭐뭐를 물려주고 둘째 아들에게는 뭐뭐를 나눠주고 이렇게 공증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공증은요 이제 함부로 폐기하거나 수정을 못해요 본인이 나중에 바꾸려면 죽기 전에 찾아가서 또 증인 두 명을 데리고 가서 이걸 또 수정을 할 수는 있어요 취소하거나 그런데 사람의 유언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작성된 유언은 유언장을 쓴 본인 외에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다른 사람이 가서 못 고쳐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큰아들이 가서 막 고치죠 막내가 가서 막 고치겠죠 똑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은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고칠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 15절에 다시 보세요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가지고 있는 진리의 일을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세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에 사람의 유언이나 약속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그랬죠 약속의 내용은 16절에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한 약속도 본인이 아니면 고칠 수 없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요 고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수를 하지 않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요 영원토록 변치 아니한 영원한 참된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했다가 사실 우리 집안에는요 저희 어머니가 우리는 이 얘기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치맥기가 좀 오셔가지고 누구한테 이렇게 속아가지고 공증하는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공증을 잘못하셨어요 그걸 우리가 잘못 그걸 형님하고 저하고 알아내가지고 그 어머니 모시고 찾아가지고 그 공증을 고쳤어요 잘못된 겁니다 누구한테 속아가지고 잘못 공증을 한 겁니다 이래가지고 고쳤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잘못 실수를 한 거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그 얘기에요 지금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오차가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한 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은 동해물과 백두산은 마르고 달을 수가 있죠 마르고 달토록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마르고 달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겁니다 참된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유언도 아무나 고칠 수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약속을 누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우리에게 주신 약속 성경에 주신 이 수많은 귀한 약속 이걸 누가 취소시키거나 여기에다 더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즉 오늘 무슨 말씀을 하려고 그러냐면 17절에 보시면 1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느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 시대에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네가 복이 되게 하겠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고 내가 이 가난한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희 후손들에게 주겠다 약속하셨는데 430년도에 율법이라는 걸 주셨단 말이에요 앞에 그 취소 뒤에 게 새로 나왔으니까 세계 율법이 율법대로 우리 살아야 돼 그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데 율법은 왜 주시겠다고요 다음 주에 오늘 같이 하면 좋은데 19절 이하에 나오거든요 같이 오늘 설교를 만들었다가 시간이 길게 되겠다 해서 딱 잘라가지고 오늘은 약속과 유업이라는 것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취소시킬 수 없다 변경시킬 수 없다 하는 겁니다 430년 전에 주어진 약속은 뭡니까 자격도 실력도 물론 하나님 앞에 잘난 것도 없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이 16절에 있어요 이 약속은 뭡니까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건데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천하만민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잠깐 이해하실 부분이 뭐냐면 아브라함은 좋겠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복을 받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복을 주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한테 적용을 해보세요 하늘이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왜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까 너 혼자만 그 축복 실컷 잘 먹고 잘 살아래 가 아니고 나를 통해서 내가 받은 축복을 다른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향해서 흘려보내주라고 나를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런데 아브라함과 그 자손 물론 그 자손들이기도 한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 가운데 이 말씀이 있어요 너와 내 자손에게 복을 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교신 장세기 15장 17장 이런 데 보시면요 원어를 딱 찾아보면 그냥 자손 이렇게 나오면 그냥 한글만 봐가지고 후손들이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하시는데 원문을 딱 찾아보면 단수로 되어 있어요 니 후손 그 시 영어로 하면 더 더가 붙었단 말이에요 더 시이드 더는 유일한 것을 가리킵니다 딱 그거 딱 한 자손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가 장차 오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영생의 복을 받고 하늘의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 약속을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430년 후에 주신 율법을 잘 지켜 행해야 이 축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잘 지켜 행하므로 그 전에 하나님께서 율법이 아니라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 약속과 함께 무엇을 주셨냐면요 유업을 주셨어요 약속 안에 유업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또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는가 하면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게 만일 그 유업이 유업을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단어라면 뭘까요 상속 혹은 재산 우리 재산 상속 받잖아요 부모님의 가업을 다 물려받잖아요 부모님이 땅도 가지고 있고 집도 가지고 있고 어떤 회사도 경영하면 회사도 물려받고 땅도 물려받고 집도 벌려받고 온갖 것 다 물려받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 이 유업은 상속이고 상급입니다 재산이고 상속을 받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유업을 주실 때 율법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뭘 통해서 주신다고요 약속을 통해서 유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장세기 15장에 보시면 이 말씀을 제가 못 만들었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기억이 나실 거예요 상세기 15장 5절 6절에 보시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불어로 못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요하를 믿으니 요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 다음에 7절에 가서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나 더 주세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루에서 이끌어내낸 요한이라 뭘 주신다고요 이 땅을 거기가 가난한 땅입니다 지금 팔레스타인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때 뭘 얘기하냐면요 주여와여 이 땅을 나에게 유업으로 주시는 것을 무엇으로 알리일까 지금 하나님께서 땅 문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뭘 주실 때 하나님이 현금으로 딱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금도 아니고 땅 문서도 아니고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약속으로 내가 줄게 아브라함이 약속이거든요 그럼 나한테 주신다는 증거 뭘 믿고 내가 그걸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줄 테니까 그러면서 이제 15장 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말을 위하여 3년된 암소와 3년된 암염소와 3년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암염소 발음이 잘 안되네요 이런 짐승을 세 가지를 가져와서 가운데를 딱 쪼개서 그것을 벌려놔라 그 당시에 중동지방 그 가난지방 근처에 있는 그 나라들이 하던 풍습이라고 그럴까요 문화였어요 가령 어떤 주인과 종이 계약을 맺을 때 혹은 쌍방에 어떤 계약을 맺을 때 어떤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가 또는 나라들끼리 어떤 계약을 맺습니다 서로 도와주기로 지금 우방국 그런 거 있잖아요 미국과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하듯이 그럴 때는 어떤 식을 해요 예식을 하는데 짐승의 절반으로 딱 쪼갭니다 피가 막 흐르겠죠 그런데 그걸 쫙 벌려놓습니다 여러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가 낭자하게 흐르는 사이를 둘이서 손을 잡고 걸어갑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지금 어떤 언약을 맺는다 우리가 지금 계약을 맺는데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한쪽이라도 어기는 쪽은 이 짐승과 같이 쪼개어짐을 당하고 망자하게 피가 흐르는 이 짐승과 같이 쪼개짐을 당해도 좋다 그런 계약이에요 하나님이 그 예식을 지금 세상에 있는 그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시는 좀 다른 게 있어요 딱 쪼개어놨어요 아브라함이 딱 쪼개어놨는데 둘이 함께 걸어 지나가야 되는데 누구만 지나가시죠? 세상 통례대로 하면 둘이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손잡고 둘이 같이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혼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니까 타는 횃불이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 사이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 홀로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은 원약대로 우리 인간은 원약대로 살아낼 능력이 없어요 보나마나 인간은 그 원약대로 살지 못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 뻔해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하나님은 홀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내가 한 이 약속을 어기면 내가 이와 같이 될 거다 반드시 하나님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짐승이 쪼개어지듯이 내가 복숭을 걸고 이 약속은 내가 반드시 지킨다 이런 뜻이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겠죠 그때 여기서 십자가를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약을 지키면서 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습니까? 못 살았죠 모든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았습니까? 못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산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라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쪼개어져야 되고 짐승처럼 우리가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런데 정작 원약을 지키지 못해서 쪼개어지고 찢어지고 죽어야 될 나를 대신해서 누가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보내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서 살찍고 피 흘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된 거죠 십자가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내가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율법을 어긴 자에게 주어지는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다 뒤집어 쓰시고 내가 지불해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으셔서 심판이 나에겐 없네 저주가 나에겐 없네 그래서 14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리셔서 13절 14절에 내 대신 저주를 받은 받으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 예수님은 저주받으실 아무런 이유도 없으신데 예수님은 흠없고 점없으시고 거룩하신 분이신데 왜 저주를 받으셨나요 저주받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으신데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지 못해서 내 몸이 쪼개어지고 내가 피를 낭자하게 흘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 몸이 쪼개어지시고 피를 내 대신 흘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거죠 한 가지만 더 조금 말씀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11시쯤 올 때 비가 그쳤습니까 어떻습니까 조금씩 왔습니까 뒤에 오신 분들 안 왔어요 잘 모르시겠어요 왜 제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유옵을 주셨는데 이 유옵이라는 게 우리가 예수 믿고 의롭담을 받고 죄사함 받고 죽으면 이제 천국 간다 복음이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유옵은 이 천국은요 죽어서 천국 가서야 비로소 누려요 아니면 이 땅에서부터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늘의 부여함과 풍요함을 여기서부터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성경에 얼마나 많이 주셨습니까 한 가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구하라 두드리라 하나님이 백지수표를 딱 주셨단 말이에요 그냥 수표는 10만원 100만원 100만원밖에 못 써요 백지수표는 내가 100만원 필요할 때는 백지수표를 이렇게 두둑하게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필요하면 100만원 딱 써서 딱 하면 천국 하면 100만원이 주어집니다 은행에 가서 1억 하면 1억 백지수표에다가 싹 써서 주면 1억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그러셨는데 기도를 통해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 땅에서요 그래서 제가 10시쯤 되니까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올라올 때 집사님도 비가 갑자기 확 많이 쏟아질 것 같았는데 내가 10시 한 반 다 돼서 왔거든요 굉장히 줄어드는 거예요 비가 이제 줄어드네요 제가 기도했어요 집사님 하나님 비가 조금만 오게 해주시던지 11시 가까이 가가지고는 하나님 성도들이 오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예배 드리러 착하게 오는데 비가 그치게 해주신지 조금만 살살 불편하지 않게 오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아시죠 이 땅 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기 한번 볼까요 예배서 1장 18절에 보시면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지 소망을 좀 알게 해달라고 사도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이렇게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놀라운 축복의 삶을 나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로에서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존재예요 은혜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천국 가서 그 영광의 풍성함을 그제서야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성도가 어떤 영광을 누리는지 풍성함이 무엇인지 좀 알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19절에서는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부터도 얼마나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우리 속에 주어진 능력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이 순간순간 내게 얼마나 큰 위로와 평안과 능력과 기쁨과 지혜를 주시는지 알으라는 거예요 물론 이 축복을 자꾸 바꿔가지고 샤마진적으로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벌고 자식이 좋은 대학 가서 승진 잘하고 취직 잘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으로 자꾸 바꾼 거죠 그런데 그런 면이 있어요 분명히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또 부자 되게 하실 수도 있고 장관이 되게 하실 수도 있고 학자가 되실 수도 있고 그런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한 작은 부분이에요 이 힘의 위력이라는 건 하늘의 부여함이라는 것은 이 물질과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가난해도 물질을 뛰어넘어서 정말 그것을 능가하는 엄청나게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누리는 어떤 평안함과 안정감과 행복감은 비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아무리 가난해도 그 가난을 이기는 힘 재산은 어때요? 돈이 많아야 행복하죠 그렇게 생각하죠 제가 어제 어떤 글을 읽었는데요 워런 버핏이 제일 부자잖아요 부자 중에 한 사람 부자잖아요 워런 버핏이라고 그런데 노숙자나 워런 버핏이나 돈 걱정하기는 마찬가지랍니다 아이고 이 돈을 어떻게 잘 유지하고 이 돈을 어떻게 굴릴까 노숙자도 아이고 돈 똑같다는 거예요 아무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유업의 풍요함은요 가난 속에서도 워런 버핏이 가지고 있는 그 부여를 능가하는 풍요예요 이해가 되세요? 약한 가운데서도 건강을 능가하는 어떤 하늘의 비밀한 능력 어떤 그런 은혜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샘표간장 병상에서도 가난한 가운데서도 없는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들이 하나도 부러워할 조건이 없는 가운데서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여함 여기 한번 볼까요 본래서 2장 3절이거든요 그 안에는 그가 누구죠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는 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내가 믿고 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어요 감추어져 있어요 사람들은 몰라요 예수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지혜와 지식 세상 어떤 부하와 비교할 수 없는 세상 지혜와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의 지혜와 지식인데요 이거는 가난해도 상관없어요 병들어도 상관없어요 학교 공부를 안에서 학교 안 나왔어도 상관없는 하늘의 놀라운 지혜와 지식의 부하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나는 가난에 처할 수도 있고 부여에 처할 수도 있고 어떠한 형편에서도 나는 감사하며 만족하며 어떠한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고 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뭘 통해서 주어져 있다고요 약속을 통해서 그런데 사람들이 약속을 통해서 주어져 있으니까 현금이 아니고 땅 문서가 아니니까 이걸 잘 몰라요 당장 눈에 보이는 세상의 물질이 좋고 당장 눈에 보이는 부귀영화를 붙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형태를 주셨다고요 약속으로 뭐가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하고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백지수표를 주셨습니다 집에 가서 빌리버스 4장 19절 읽어보시면 그리스오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영광 가운데 그리스오에서 치료실이라고 주셨어요 백지수표예요 그리스오 안에 있는 백지수표 여러분 뭐가 필요하십니까 하나님 비가 좀 적게 오게 해주든지 오지 않게 해주세요 또 되고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힘과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능력이 필요하십니까 지혜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의 삶에 어떠한 부여함과 풍성한 지혜와 지식이 그리스오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자녀를 새롭게 하십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창고에는 품절이 없어요 요즘 막 일본이나 어느에 가보면요 그 시퍼마켓이나 어디에 가보면요 그 칸이 막 비어져 있고 품절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창고에는 품절이 없고 담이 없습니다 그 부여하신 유업을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셔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무한히 무한히 세상을 향해서 흘려보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